삼성전기가 베트남 생산법인의 FCGBA 생산 설비와 인프라 구축에 총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FCBGA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 제조가 가장 어려운 제품으로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플립 칩 범프로 연결하는 고집적 패키지 기판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고집적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해 전기적 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제품입니다. 삼성전기는 이번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